자 일단 1차 보스 잡으러 갑시다 여기는 무슨 일이지? 기억이 안나는데 저 이제 북쪽 가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킬을 봐야되나? 토오바 왜 새로운 무기 안나오냐? 짜증나게 일단 이거 끼고 갑시다 오 캐스팅해서 일단 킬이야 가볼게요 갑니다 저건 Herbert 사라진 그라비아 아이돌들 그라비아 촬영 41 여러분들 supervisors 저 여자들을 구하려면 먼저 저놈을 잡아야 된다 갑시다 1차전이니까 뭐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일단 슬라슈 타루카자 걸었어 아씨 스쿠카자 도 걸었어 속도 업 아아 명중 업 명중 해피업 조졌다 죽었다 아 진짜 게임 거지 같네 아씨 야 마부 걸어봐 네디야 요? 야 그냥 이거 쓰고 죽어 뭐가 약점인지는 알아놔 이럴 거야 쟤네는 마아지오네 죽어 그치 스키! 우스 되죠? 한놈만 때리는거지 써볼까? 모션이나 먼저 볼 겸 한놈만 때리는게 아니네 빨리 죽여! 그런거 하지 말고 죽여! 아 쟤 공격 능력 없구나? 버프랑 메디아 밖에 없구나? 죽여 알아두게 다시 첫 전멸했네 하아... 쟤랑... 어? 왜 여기서야? 아... 조졌네요? 나 세이브 안했네? 그니까 지금 세이브 안한게 쟤 누구냐? 쟤 누구냐? 치... 치키 요매꺼 치키 사이드 퀘스트, 토마 사이드 퀘스트 이거 저거, 서브 미션 뭐였냐 그거 암튼, 그렇게 세개? 플레이타임은 약 1시간 반 정도 날린거 같은데 아... 어... 조졌네? 하핳 이거 어차피 어... 이렇게 되면 사이드 미션 어차피 다시 해야되고 이거를 녹화하면서 하긴 그러니까 녹화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제가 혼자 나중에 해올게요 세이브 왜 안하고 들어갔을까 넌 방심했다 오늘 환영이 물론 여기까지 은육이 사라졌어 맞아 옛날에 진전신전생할때도 이랬어 그... 세이브 막 그... 노가다 한 2시간, 3시간 했던거 날리면 그날은 더이상 게임을 못했었어 멘탈 날봤어 또 뭐 익숙하니까 어... 지금 의욕이 안생긴다 뿐이지 나중에 다시 할거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